미국 가정에서 아이와 많이 쓰는 대화 50 주말에 할 재밌는 활동 계획해보자. 이번 주말엔 하이킹 가요. 학교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야? 학교에서 가장 좋은 건 친구들 보는 거예요. 화초 물 주는 거 기억했니? 네 오늘 아침에 화초에 물 줬어요. 정말 고대하고 있는 건 뭐야? 이번 여름에 바닷가에 정말 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 휴가 계획에 대해 얘기해보자. 휴가 때 할머니 댁 가고 싶어요. 돌봄에서 잘 보냈어? 네 카드로 재미있게 놀았어요. 자라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자라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같이 보드게임 하자. 엄마랑 루미큐브 하고 싶어요. 오늘 감사할 일은 무엇이니? 저는 좋은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미술 수업은 어땠어? 미술 수업은 정신 없었지만 재밌었어요. 우린 그림을 그렸어요. 여름방학 때 할 일 목록 만들어보자. 저는 여름방학 동안 캠핑 가고 싶어요. let's make a list of things to do during summer break. I want to go camping during summer break. 제가 커버가